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제3보험편 20분 핵심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제3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사고는 손해라는 글자는 재산상의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해라는 글자는 물건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제3보험 이것들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쓰는 이 손해라는 글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재3보험, 우리 이번 시험의 주제인 이 재3보험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래 사는 위험인 생존과 빨리 죽을 수 있는 위험인 사망에 제외한 모든 위험을 이 세 단어로 요약해놨습니다. 상해, 질병, 간병. 우리 시험에 31번부터 40번까지를 푸실 때 아 여기서부터는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제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 해당 종목으로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 이 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 상해, 질병, 간병을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이름으로 주진 않고 상해는 교통제란 표현 또는 레포츠 사고라는 단어로 그런 보험 종류로 이야기를 할 거고 질병은 암보험,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시아이보험, 실손보험 등의 이름을 쓸 거에요. 그리고 간병보험은 일상생활장애상태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 등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 시험 보기로 내거든요.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이 안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교통제라든지 레포츠는 상해, 질병, 암, 치아, 어린이, 시아의 실손은 질병, 그리고 간병은 일상생활장애상태라든지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손해보험의 종목들은 안 외워도 되나요? 우리가 공부 안한 게 다 손해보험입니다. 앞서 생명보험편이랑 지금 보는 재산보험편에서 공부 안한 것들이 전부 손해보험이고 더 쉽게 구분하는 건 사람이 아닌 것들이 전부 손해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재, 자동차, 해상, 보증, 재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이다. 보상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부터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손해보험의 실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실제 손해난 만큼의 줄임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손해라는 글자 자체를 사람에게 못 쓰고 물건에만 쓴다라고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서는 손해라는 글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손보상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금액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액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또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여기 책에 정액도 되고 실손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정액보상이 맞아요. 단 여기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무슨 보상을 한다? 실손보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치시고 기본적인 우리 방향은 생명보험 즉 사람을 다루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 무슨 보상이 원칙이다? 정액보상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보험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보험의 법률상 지위를 물어보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장 쉽게 물어보면 보험업법에 있나요? 상법에 있나요?가 질문이거든요. 답은 보험업법에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상법에는 없다? 왜 없냐?까지 물어보면 간병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상해 질병 간병이 다 있어야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 상법에는 상해보험도 있고 질병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다? 간병보험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법에 있다? 보험업법에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개만 더 추가로 기억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 재산보험이란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알음알음 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많이들 불렀어요. 근데 이런 건강보험들이 점차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지고 확대됨에 따라서 뭔가 얘도 하나의 보험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200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 언제 정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2003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겸영의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보험이란 것이 우리 보험업계에서 지금 현재는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재산보험을 생명보험회사가 파는 게 맞을까 손해보험회사가 파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도 재산보험을 파는 게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도 재산보험을 파는 게 가능합니다. 단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판매하는 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리고 여기 한 개만 더 추가로 기억하신다면 우리 보험회사가 모든 해당 업종의 종목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단종보험회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만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전문보험회사, 연금전문보험회사, 화재보험전문회사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서울 보증보험회사처럼 보증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단종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단종보험회사들은 너네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아래쪽에 질병사망보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장 내용이라는 게 주계약이고 이런 주요보장 내용에 상해 질병감병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보험은 주요보장 내용 즉 주계약에 생존과 사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3보험에서는 주계약에 사망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망이 주계약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망을 우리가 대표적인 질병보장상품 즉 3보험인 안보험을 가입하면서 나 사망도 보장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주계약에서는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약으로만 가능하다?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이 한 줄, 고작 이 한 줄이 상당히 우리 3보험 파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한 번만 더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3보험에서 주계약에는 사망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슨 약으로는 가능하다?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또 앞에서 우리 생명보험에서도 3보험을 팔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3보험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안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가입한 안보험에 둘 다 사망특약을 넣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건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안보험에 그러니까 또는 3보험에 질병사망특약은 가입 나이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손해보험에서 가입한 3보험에 질병사망특약은 가입 나이, 즉 보장기간은 몇세까지만? 80세까지만 보장이 가능하고 최대 가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만? 2억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출제하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곳이 생명보험협회거든요? 그럼 이런 생명보험협회 측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측에서 판매하는 것들보다 다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시험에 아주 열심히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질병사망보장특약은 몇세 몇억까지 제한되냐는 보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지금 80세 2억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둘게요. 아래쪽에 보상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은 뭘로 보상한다? 정해진 금액, 정액으로 보상하는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뭐도 가능하다? 실손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그레이 존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레이가 우리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도 속하지 않았고 손해에도 속하지 않았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같은 녀석이다라고 해서 그레이 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3보험의 특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피보험이익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 피보험이익이 어떤 거냐면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을 받아줄 때 얼마까지 보상해 줄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받아주는 그 금액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쟤를 얼마까지 받아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쟤는 자기가 돈 내는 만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가입하면서 이거 돈만 낼 테니 부서지면 천만원 주세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하는 피보험이익의 특징은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금전은 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한다. 이 물건이 부서지고 나서 사실은 5억짜리였어요. 10억짜리였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가입할 때 얘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되고 그 확인된 만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만큼을 최고 한도로 보상해 준다. 그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제가 물건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생명보험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산을 다루는 즉 물건을 다루는 손해보험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나오면 딱 보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된다. 최고 한도로 보상한다. 생명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손해에는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고 한도로 보상하거나 금전으로 산정할 때 미리 정해지는 그 가치 있잖아요. 이 가치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있을 내 자동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답은 당연히 현재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사례형 문제로 나올 때는 언제나 보기 예시가 자동차거든요. 그럴 때는 출고가를 고르는 게 아니고 언제가를 현재가를 고르는 게 우리가 답으로 골라야 될 문제가 됩니다. 약관에 미보상하는 내용으로 사망시 우리 산보험은 주계약에 사망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은 약관에 미보상한 상태로 사망한 거예요. 그럴 때 사망 보험금을 준다라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사망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망 보장을 주겠어요? 하지만 한 푼도 안 주지도 않아요. 무언가를 주거든요. 그 무언가가 뭔지를 지금 볼 거예요. 지금 결정하세요. 뭐다 계약자 적립액 내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서 쌓여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 계약자 적립액이라 할 거고 이 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재산보험들 상해 질병 간병 보험들은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낸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넘어서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산보험, 상해 질병 간병은 모두 무승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다. 모집 자격 보겠습니다. 우리 설계사의 모집 자격과 동일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안 치고 바로 등록하고 싶을 때는 내가 등록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상 경력이 있으면 되고 원칙은 금융위원회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현재는 협회에서 등록을 하고 있다. 만약에 나는 생명도 안 팔 거고 손해도 안 팔 거고 오로지 상해 질병 간병이라는 재산보험만 팔고 싶을 때는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군데라는 것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는 거지 재산보험협회라는 협회는 없어요. 그리고 화재보험협회라는 협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재보험, 화재보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식 명칭이 손해보험이거든요. 물건을 다루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습관적으로라도 화재보험시험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해보험시험을 공부한다. 이런 게 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 챕터 2 이제 조금 전까지 상해 질병 간병을 이야기하는 재산보험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상해 질병 간병을 각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보험부터 볼게요. 상해보험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 보장을 해줍니다. 결과가 상해가 되더라도 만약에 그 결과인 상해가 질병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보험회사는 뭘 본다? 원인을 본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사고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정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확정적, 불확정적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요령인데 저를 믿고 언제나 불확정이 답이 되셔야 돼요. 보기가 가나 다라가 전부 다 가로가 쳐져 있다 하더라도 저를 믿고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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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을 고려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상해 사고의 보상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충족해야 된다.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사고가 모두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우연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상태 예견할 수 없는 상태 급격성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피할 수 없으리라는 단어 그리고 외래성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이렇게 될 건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우연성과 급격성이 다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우연성은 예견할 수 없는 그리고 급격성은 피할 수 없는 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해당 특성을 연관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보겠습니다. 우리 상해는 겉으로 피가 나거나 살이 안 찢어져도 안에 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상해를 해주기 때문에 부상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진다. 고객 입장에선 더 좋은 겁니다. 굳이 찢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상해보험이라고 자꾸 치면서 전부 다 보기들이 재해라는 단어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은 상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전부 이 재해라는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재해라는 글자가 상해라는 글자보다 보상의 범위가 더 넓어요. 이 시험은 생명보험협회가 치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상해로 보상해 주는데 우리는 재해로 보상해 주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제발 이거 알고 오세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상해보험은 상해보다 더 좋은 개념인 뭐로 보상해 준다? 재해로 보상해 준다. 밑에 가입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에 가입 나이 0세에서 75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 상해보험은 나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일부 위험직을 제외한다는 말은 나이는 신경 쓰지는 않지만 직업이나 직종, 직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 보험기간은 1년 이상. 우리 생명보험들이 전부 다 장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는 건 출제자가 봤을 때 되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글자도 꼭 기억해 두시고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에 시행하고 있다. 여기 상해는 나이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건강도 크게 신경 안 쓴 대신에 직업 또는 직무, 직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신경 안 쓴다는 말을 나이가 1, 2살 차이나건 4, 5살 차이나건 같은 보험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룹별로 10, 10살씩 그룹별로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군단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단일율, 군단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상해보험에서 쓰는 말이구나. 직종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것도 상해보험에서 쓰는 말이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망시 계약자 정리백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해, 질병, 간병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제3보험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주계약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 정리백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회사에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과정과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등급이라고 있는데 내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위험 등급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직무로 변경되게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낮은 직무로 변경되게 되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만약에 2잡, 3잡을 띄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가장 낮은 위험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위험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가장 높은 위험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객에게는 다소 아쉽지만 회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직업별로 위험직으로 바뀌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직업군이 2만 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 2만 개를 전부 다 구분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전체 직업에 대한 위험 등급을 5등급 3단계로 구분해서 상해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이 5등급 3단계라는 숫자도 기억해 줄게요. 그 다음에 통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위험직으로 바뀌게 되면 알려주는 거를 계약 후에 알려주는 거를 통지라고 하는 건데 이 통지 의무는 보험 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사에게 알려주는 건 효력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회사에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고 하는데 당연히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알려줘 볼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알리지 않았다.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미통지 시에 회사는 몇 개월 안에 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돌려 말하면 회사는 내가 만약에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개월 안에 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도 보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체 없이 라는 글자와 1개월이라는 글자가 둘 다 가로가 나와 있을 때 순서대로 맞춰줄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직업이 바뀌는 걸 알려주는 거는 무슨 법에 따라 알려줍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법? 상법에 따라.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 상법도 가로, 지체 없이도 가로, 1개월도 가로, 이렇게 다 가로 비워져 있는 것도 우리가 맞춰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아래쪽에 미통지 상태,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줘야지라고, 귀찮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다음 주에 알려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무직이었는데 이번에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본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 한번 보험회사에 가서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중에 주말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 다쳐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뀐 직업과 무관한, 변경된 직업과 무관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문제가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출제자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보상이 된다는 것까지도 부엌에서 줘버려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대신 이런 보상은 전액은 다 안 해주고 일부만 해줄게 라고 우리를 살짝 겁을 주거든요. 그때는 겁먹지 말고 전액 다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질병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의 큰 계유부터 보시면 우리 아까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이 많았지만 질병보험은 연령이나 건강 등이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해는 직업, 직무, 질병은 나이, 건강 이렇게 기억해 줄게요. 가입 기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상해는 0세부터 75세라고 제가 적으면서 나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적었는데 질병보험은 몇 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상법은 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보험은 반드시 15세 이상만 가입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어린이보험도 같이 볼 건데 어린이보험은 원래가 15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도 질병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으로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아니고 회사의 자율적인 규정인 겁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거 볼 때 앞에 배웠던 거랑 비교해가면서 머리에 떠오르셔야 돼요. 상해보험은 1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1년 이상 질병은 10년 이상 그리고 우리 아까 상해는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가 올라갔는데 얘는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우리 아까 상해에서는 나이가 조금 차이 나도 보험료를 같은 보험료를 받겠다라는 말을 단일율 또는 군단율이라고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단일율 군단율이 나오면 상해 이야기 그 다음에 질병은 한 살이라도 보험 나이가 뭐가 가게 되면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해 보험과 달리 아까 우리 상해는 우연급격 외래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 사고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질병 보험은 고객이 뭔가를 나태하게 하거나 뭔가 부주의하게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책기간이란 걸 설정합니다. 면책기간이란 거는 가입 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장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이건 뭘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다?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질병의 정의가 뭔지 보면서 이 글을 보니까 아 이거를 질병이라 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을 준 다음에 이 설명은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보기가 상해, 질병, 간병, 장애까지 끼어 있다면 우리가 이 장애라는 글자를 본 기억 때문에 보기에서 장애를 고르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답은 질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파트가 31분부터 40분까지는 3보험이라서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눈치가 있다면 찍어도 상해, 질병, 간병 안에서 찍어야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는 대표적인 질병 보험 중에 하나인 암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보장 개시부터 보게 되면 일반적인 보험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암보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덕적 해이의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책기간이란 걸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암 진단비거든요. 하지만 이 진단비 때문에 문제가 고객과의 회사 트러블이 생기기보다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을 더 주세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진단비보다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암보험은 거의 입원 일수 한도가 120일짜리로 거의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20일로 기준으로 시험공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입원을 했는데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입원을 하다가 입원 날짜가 120일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120일이 지나버리면 입원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잠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약간의 꼼수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꼼수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하면 얍삽하다 해가지고 몇 회로 보겠다? 1회로 보고 그 전에 날짜에 이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원한 날짜가 우리 시중 안보험들이 거의 15년 만기 안보험이 많은데 그 만기가 다 될 때쯤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면 120일까지는 받아 먹고 싶은데 그 날짜 전에 보험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사가 회당 재고 한도일 즉 입원한 날로부터 보험 기간이 끝나든 말든 며칠까지는 120일까지는 당신이 입원해 있다면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 직접 치료 입원 급여금이잖아요. 그럼 직접 치료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원 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요법, 명상요법, 후유증, 합병증, 의학이 입증이 불가한 치료, 민간요법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 치료 등은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면 이런 게 안 나온다라고 외웠는데 그 앞에 치료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시기요법이다. 필수 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다. 이런 필수 불가결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이때는 입원해도 돈이 나옵니다. 그건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으로 봐주겠다는 말 그래서 필수 불가결이란 말도 한 번 더 문여겨 봐주세요. 아래쪽에 제자리암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제자리암이 나오면 일반암 보험금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소외감, 고외감 이런 거 광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소외감이나 고외감의 기준은 어떤 질병센터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자율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팁을 광고해서 우리 회사는 얘를 소외감으로 안 봐주고 일반암으로 봐줄게요. 우리는 얘를 고외감으로 포함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광고 자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외감과 고외감 기준이 모든 회사가 동일하다면 광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외감과 고외감 기준은 회사별로 자율로 정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질병보험 세 번째 실손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이 나오면 실손보험이 과거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판매하였다. 그 다음에는 생명보험회사인데 그 중에도 단체가 먼저 팔았고 그 다음이 생명의 개인이 팔고 근데 이렇게 팔 때 얘는 100% 보상으로 팔았고 얘는 80% 보상으로 팔았었거든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준 90%로 표준화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손만 단독형으로 예전에는 중심보험 같은데 실손를 특약으로 넣어서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실손만 단독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 제가 메모에는 100이나 80이나 90 이런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지나간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파는 게 중요한데 예를 돕기 위해서 적은 거니까 이 순서라도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팔았고 생명의 단체가 팔았고 생명의 개인이 팔았고 그 다음 표준화 해줬고 지금 현재는 뭘로만 판다? 단독형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형으로 팔면서 이제는 실비 자체가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실비 안에서도 주계약과 특약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비의 주계약은 뭐냐? 바로 급여예요. 우리 병원 가면 급여, 비급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주계약이 되는 거고 비급여가 특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이거 다 이해하기 싫으면 실비의 주계약은 뭐다? 급여. 특약은 뭐다? 비급여. 이렇게 이해할게요. 만약에 시험에서 지금 현재 파는 거를 4세대 실손이라고 표현할 건데 4세대 실손, 4세대 실손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팔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주계약에 급여 더하기 비급여 그 다음에 특약에는 3대 비급여를 기준으로 팔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요 보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엄청 많이 적어놨지만 이거는 혹시 모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적은 거고 우리 시험에는 지금 제가 딱 말한 숫자만 외울 거예요. 급여는 입원 통원 합산 5천까지 통원은 회당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비급여도 상해 질병 입원 통원 및 회당 한도가 상동이란 말은 위해와 동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전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숫자니까 다 볼 필요 없고 급여는 5천에 20 비급여도 5천에 2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손 보험을 가입해서 입원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급여 5천, 비급여 5천에서 1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여 5천에 20, 비급여 5천에 2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실손 의료 보면은 자기부담금제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만큼을 공제하고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에 대해서 즉 급여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한다. 그럼 보기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공제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같은 말로 주계약과 특약의 공제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급여는 몇 퍼센트 공제? 20% 비급여는 몇 퍼센트 공제? 30% 공제한다. 그리고 우리 통원이라고 병원에서 외래신료를 받게 되면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정 금액에 공제를 하고 돌려줍니다. 병원급에 대해서는 만원을 공제하고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2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요거는 급여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비급여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각각 공제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통원으로 일반적인 외래로 실손 보험을 청구해서 돈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중복으로 여러 군데 가입하게 되면 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회사가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나눠준다라는 단어를 비례보상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비례보상도 A회사가 얼마 주고 B회사가 얼마 주고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비례보상하냐라고 하면은 보상 책임에게 따라 비례보상한다라고 하면 되고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무슨 법에 따라서 정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때는 상법이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병보험의 네번째로 CI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볼 거예요. 출제 빈도가 되게 낮으니까 매우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CI보험은 CI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가지고 치명적 질병의 줄임말인데 종심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고 만약에 죽지는 않은데 치명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는 중대한 수술 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주기로 했던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린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했냐면은 삼보험에는 사망이라는 게 휴계약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계약자 적립액이란 걸 줍니다. 라고 했어요. 적립액이란 걸 줍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험 또 우리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이 안 돼요. 여기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 공통 파트에서 배우고 넘어왔는데 무효 사유에 있어서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건 무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과 별개로 15세 미만인 어린이를 주계약의 보험사고를 넣는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사망설계가 불가하다. 재산보험이라서가 아니고 법에서 상법에서 15세 미만은 사망보장 못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사망보장이 되면은 이들의 목숨을 돈으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일반적인 우리 산보험은 사망하면은 적립액만 줬는데 어린이보험은 사망하면은 똑같이 적립액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어린이보험은 사망하게 되면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적립액 중에 큰 금액을 지급 후 계약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어린이보험을 낸다면은 딱 두 가지 논점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보험은 사망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무슨 법에서 정한다? 상법에서 정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사망하게 되면은 다른 산보험들은 계약자 적립액을 주지만 어린이보험은 납입보험료와 적립액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자 우리 이제 상해 질병 간병 중에 마지막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병보험은 크게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 일상생활장애상태에 대한 보장, 중증침해상태에 대한 보장으로 나누는데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은 정부기관, 즉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고 일상생활 보장 상태랑 중증침해상태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민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장기요양상태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대보험 아시잖아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안에 국민건강보험을 낼 때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민은 언제든지 등급한정을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 자격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출시자가 장기요양보험은 몇살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보기 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전국민은 이미 그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등급한정은 언제부터 받으러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 나는 65세는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여기 지금 오타났네요. 65세 미만입니다. 밑자가 빠져있네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5등급까지도 일정 금액을 돈을 줍니다. 근데 이 시험 출시자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등급까지만 돈을 준다? 1에서 2등급까지만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풀어줄 거예요. 일상생활장애 상태 보시면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일상생활장애 상태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 한 개 이상을 못할 경우에 일상생활장애 상태로 봐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일상생활장애 상태는 무조건 우리 눈에 불을 켜고 뭐부터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기를 고른 다음에 나머지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안보험도 면책기간이란 게 있었잖아요. 일상생활장애 상태도 마찬가지로 1회 보험료를 내면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되는 겁니다. 중증 치매 상태 보도록 할게요. 중증 치매 상태는 치매 척도를 검사하는 CDR 척도 검사 결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점 이상이어야 중증 치매로 봐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도 면책기간이 있는데 얘는 좀 되게 길어요. 2년이 가입 후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었고 질병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간병보험은 보험기간이 언제까지다? 어르신이 사망할 때까지 즉 종신토록 보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우리 상해보험은 0세에서부터 75세까지 나의 제한이 거의 없었고 우리 질병보험은 대부분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했다면 우리 간병보험은 몇세 이후부터 30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의 정액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 사람을 담보로 하는 우리 2, 3보험은 전부 다 정액형으로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문제가 나올 때만 실손보상이고 그 외에 우리 시험은 전부 정액형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간병보험은 언제 계약이 종료됩니까?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 시에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국가에 사는 장기요양보험은 내가 별도로 가입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입의 필요가 없다. 면책상 조금 전에 일상생활장애 상태는 90일, 침해는 2년이라고 했는데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상태나 침해는 면책기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할까봐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해는 우연, 급격, 외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아직 2년이 안 됐거나 또는 아직 90일이 안 됐더라도 재해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줄에 알코올 중도, 우울증, 미처방 약물 투여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장애나 침해가 오게 된다면 이거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보상을 안 해줘요. 면책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아래쪽에 위험률 변동 제도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처음에 가입할 때 생각했던 위험률이 있거든요. 그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률을 책정해서 우리에게 보험률을 받고 있는데 그 위험률이 상이한 경우 실제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률을 바꿀 수는 없고 금융위원회라고 우리 앞서 공부할 때 허가인가 신고 같은 허락해 주는 일을 하는 게 금융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이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위험률 즉 보험률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걸 무슨 제도? 위험률 변동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험이란 지금 우리가 간병보험 파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글자 때문에 돌아서면 우리가 내일 시험장 가면은 또 까먹어버리고 위험이란 글자니까 상해보험에 찍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위험률 변동 제도는 어떤 보험에서? 간병보험에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나 높아심에 상해 질병 간병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린 표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 캡처 하신 후에 저장하셔서 여러 번 봐주시기 바래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간병보험은 종신토록, 가입 나이는 상해보험은 0세에서 75세, 질병보험은 15세 이상, 간병보험은 30세 이상. 이건 좀 주의하실 게 질병보험의 15세 이상은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험회사 자율 규정입니다. 밑에 주요 상품 보겠습니다. 우리 상해보험에서 상해라고 쉽게 안 주고 재사고, 교통재사고, 레포츠사고 이런 식의 단어를 씁니다. 질병보험 보시면 암, 치아, 어린이, 시아이 이런 것들을 낸 거고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일상생활장애, 중증치매 이런 것들의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키워드에 보시면 아까 우리 상해는 나이와 건강보다는 직업이나 직무, 즉 직종을 많이 본다 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외래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단일율, 군단율을 적용한다고 표현하고 질병보험은 나이, 건강, 그리고 그 위험이 신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그래서 위험이 몸에 신체 내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은 방금 전에 한 건데 위험률 변동 제도는 절대 지금 한 번만, 한 번도 당부드릴게요. 위험이란 글자 때문에 상해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률 변동 제도는 뭐랑 짝꿍이다? 간병보험이랑 짝꿍이 되는 겁니다. 문제 영상도 같이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꼭 문제로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긴 영상 수고하셨습니다.